기장군은 강서구와 함께 부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젊은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안정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에 대한 요구도 큽니다. 신년을 맞아 민선 8기 정종목 기장군수가 그려나가는 기장군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일광신도시 등 주거단지와 오시리아 관광단지, 동남권의과학산단 등이 조성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기장군. 정종목 기장군수는 지난해를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을 마련했고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부산 촬영소 등 현안 사업 해결에 집중한 한 해라고 자평합니다. 3천억 정도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군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군수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관선 추진을 꼽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정관의 수건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최종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장군의 100년 대거를 이끌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타 조사를 넘어 사업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기장군민의 오랜 여문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장선이나 반송터널 등 신도시로 가는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 위상에 걸맞는 도로, 교통 등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기장선 또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개설 지구단위 객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체정을 해소하고 기장군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남권 의과학산단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동남권 의과학산단과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터 여성, 장애인, 어르신의 이력이까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 모두가 취업과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연환경을 품은 부산의 문화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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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